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난 내 곁에 같은 està 난 내 곁에다 내, 주, 랩 . . . . 어어어어 내 안 훔쳤어 원슈타인의 트레이드마크 뽀글머리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나요? 제가 막 엄청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너도 이제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머니가? 이런 거 어때? 해가지고 저도 그게 좋아서 어? 그럼 이런 건 어때? 하면서 하다가 의견이 맞춰져서 했던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런 걸 추천해 주신 거예요? 네, 그걸 직접 해 주신 거예요 와 진짜? 짱이다 우리 엄마 보통 이 머리 좀 하지 마 이러는데 어머니가 양준일 씨한테 관심 많으시고 보셨는데 그분도 약간 이런 꼬불꼬불 이런 거 셔서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, 멋집니다